안녕하세요 제이콥아닐의 제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샘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이 샘이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고 쉬워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샘입니다 일반 실로 떠서는 코스터라든가 도일리 등등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렇게 또 미리 색상별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진한 색상하고 또 이렇게 밝은 색상 연한 색상으로도 만들어 봤는데요 진한 색상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지름이 13cm 정도로 나왔고요 이 연한 색상 같은 경우는 지름이 11 정도 사이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을 선택하셔서 만드실 때 이 점 고려하셔서 실 선택하셔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샘이 같은 경우는 두 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진 형식의 샘이고요 뒷마무리는 이렇게 단색으로 했고요 앞부분은 여러가지 색상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 총 들어간 색상은 아주 소량의 금사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사용한 금사하고 흰색, 그린 색깔, 노란색 해서 총 4가지 색상이 들어갔고요 색상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물은 반을 유코하고 가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샘이 가운데 중심을 만들어줄 하얀 색상의 실을 준비를 했고요 매직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직링은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실을 이렇게 걸치신 다음에 중지에 실을 한번 감아주시고요 바늘에 실을 이렇게 깨신 다음에 한 바퀴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늘에 고리와 매듭이 하나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고리 안으로 실을 가지고 나오셔서 매듭을 하나 만들어주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원 안에 김튀기 하나, 사슬 하나, 김튀기 하나,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총 8세트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감고요 원 안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에 바늘에 이렇게 3줄이 잡혔을 때 자 이 3줄을 한꺼번에 쏙 빼주셔가지고 김튀기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튀기 하나와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한 세트를 만들었고요 다음 바늘에 실을 감고 그대로 원 안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에 3줄이 이렇게 잡혔을 때 다시 또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김튀기를 만들었고요 다시 사슬 하나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에 3줄이 다시 이렇게 잡혔을 때 쏙 얘네들 한꺼번에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김튀기 하나, 사슬 하나, 김튀기 하나, 사슬 하나 김튀기 하나,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세트를 만들어주셨으면요 총 8개라고 했으니까는 5개의 세트를 더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튀기 하나, 사슬 하나, 김튀기 하나,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총 8개의 세트를 다 만들어주셨으면요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빼뜨기는 어디다 할 거냐면은 우리 김튀기 하나 만들고 사슬 하나 만들어준 자리 있죠 그 공간 안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은 이제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요 우리 여기 사슬 만들어준 공간 있죠 이 각 공간마다 미완성 한길긴뜨기 3개를 만들어서 구슬뜨기로 해줄 거고요 그리고 연결사슬 3개 이렇게 만들어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와 사슬 하나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셨으면 같은 지금 빼뜨기 한 그 같은 공간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주세요 저는 이 짧은뜨기를 하나의 미완성 한길긴뜨기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들었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그대로 원 안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자 줄이 세 줄이 잡혔습니다 바늘에 그러면은 두 줄만 빼셔가지고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아서 같은 공간에 그대로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다시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나면은 바늘에 하나 둘 세 줄이 잡히거든요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세 개로 구슬뜨기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연결사슬 하나 둘 세 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옆 고랑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늘에 실을 감고 옆 공간으로 이동하시면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세 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을 가지고 나와서 두 줄을 빼줌으로 인해서 자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었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또 두 줄을 빼주셔가지고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주시고요 바늘에 하나 둘 셋 네 줄이 잡혔을 때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사슬 하나 둘 세 개 다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옆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미완성 한길긴뜨기 두 개 미완성 한길긴뜨기 세 개 그리고 바늘에 이렇게 네 줄이 잡혔을 때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고 연결사슬 하나 둘 셋 자 이것의 반복입니다 각 공간 마다 자 한길긴뜨기 미완성 한길긴뜨기 세 개를 떠서 구슬뜨기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연결사슬 세 개 자 이것의 반복이니까요 쭉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저도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다 떠주셨으면요 빼튀기로 해당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튀기는 우리 여기 한길긴뜨기 세 개 모아서 떠준 여기 코 머리가 있습니다 그 코 머리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빼뜨기로 자이다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묶어주는 사슬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 또 마무리가 됐고요 하얀 실은 다 썼기 때문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빼셔 가지고 한번 쏙 잡아당겨서 타이트하게 묶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작업을 위해서 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다음 단을 만들기 위해서 진한 블루색을 준비를 했고요 바늘의 고리와 매듭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신 다음에 음 우리 공간 공간마다 각 공간마다 코드를 넣어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이 공간이라면 우리 사슬 세 개 만들어준 자리에 있죠 네 그 공간에다가 코드를 넣어주는 작업을 할 건데 시작은 아무 공간에서 하셔도 되겠고요 네 정하신 공간이 있으면요 이 상태에서 바늘을 그냥 쑥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와주세요 이 꼬리실은 뒤로 감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바늘에 두 줄이 걸렸을 때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셔가지고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사슬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자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들었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아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더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 안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또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한길긴뜨기를 만들어줍니다 자 한 공간마다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연결사슬 세 개 그리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 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옆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바늘에 실을 감고 한길긴뜨기로 이동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연결사슬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복입니다 각 공간마다 한길긴뜨기 두 개 연결사슬 세 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다음 공간에도 한길긴뜨기 두 개 연결사슬 세 개 한길긴뜨기 두 개 네 이것의 반복이니까요 각 공간마다 해주시면 되겠고 저도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끝까지 다 떠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 뜨셨으면요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얘는 스킵하시고 두번째 한길긴뜨기 코어머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자 빼뜨기로 마무리하시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더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은 끝이 났고요 이 블루실은 다 썼기 때문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단 마무리 했습니다 네 다음 작업을 위해서 연한 민트 블루 준비를 했고요 자 바늘에 고려와 매듭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다시 공간 네 공간마다 코드를 넣어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공간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넣어주고요 자 정하신 공간이 있으면 바늘을 쑥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와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이렇게 바늘에 두질이 잡혔을 때 얘네들을 쏙 빼줌으로 인해서 짧은 티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또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들었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에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두 개의 한길긴뜨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연결 샀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 만들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 안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들어주시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자리에 또 하나의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두 개 연결사슬 네 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 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바늘에 실을 감고요 우리 옆에 공간 있죠 옆에 공간 이 코 이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이 아니라 코에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요 옆 공간으로 이동하셔 가지고 한길긴뜨기 두 개 하나 두 개 그런 다음에 연결사슬 하나 둘 셋 네 개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같은 자리에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공간마다 한길긴뜨기 두 개 연결사슬 네 개 그리고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 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옆 공간으로 이동하시면서 이 가운데 이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옆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두 개 어 연결사슬 네 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 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공간 작은 공간에 자 바로 위에 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복이니까요 쭉 떠 주시면 되겠고 저도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끝까지 다 뜨셨으면 네 2단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요 우리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패스 하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요 코머리에 바늘을 넣어서요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로 해당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이제는 네 개의 사실로 만들어진 공간들이 있죠 이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8개씩 넣어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네 그 전에 우리 빼뜨기로 이 공간 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늘을 그대로 옆 공간에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로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실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이동을 했고요 사실까지 만들어 주셨으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공간 안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사실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하나의 한길긴뜨기를 만들었고요 이 공간 안에 총 8개 한길긴뜨기 라고 했으니까 하나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7개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한길긴뜨기 만들었고 두 개의 한길긴뜨기 Ł2개 4개 5 6 6 7 8 8 자 1 2 3 데다 여유고 8개 한길긴뜨기 를 다 만드셨으면요 사실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쪽으로 당긴 띠게 2개 이쪽으로 당긴 띠게 2개 이 가운데 한길긴뜨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코어 머리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띠게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구요 다시 사실 하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자 사실까지 만들어 주셨으면 다시 바늘의 실을 감고 이 공간 안으로 이동 하시면서 한길긴뜨기 8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개 3 4개 5 5 6 5 5 8 자 이렇게 8개 한길긴뜨기 를 떠다 만드셨으면 사실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한길긴뜨기 코 머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다시 사슬 하나 네 이것의 반복입니다 자 이 고랑 안에는 한길긴뜨기 8개를 만들어 주시고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네 이것의 반복이니깐요 쭉 만들어 주시면 되겠구요 저도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끝까지 다 떠서 돌아왔구요 여러분들도 다 뜨셨는지요 자 다 뜨셨으면 빼뜨기 로 해당 마무리 하도록 하게 했구요 빼뜨기 는 앞쪽에서 아니라 뒤쪽에서 할 거기 때문에 자 바늘을 실에서 빼 주신 다음에 어디서 빼뜨기 를 할거냐 면은 우리 여기 첫 땅길긴뜨기 요코 머리 있죠 여기 여기서 빼 띄기를 해줄 건데요 자 편물을 뒤로 돌리신 다음에 뒤에서 앞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빼 띄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코 보이시죠 요코에서 바로 옆에 코 머리에 바늘을 이렇게 안쪽으로 넣으셔서 빼놓은 씨를 다시 씨를 걸어 줍니다 그리고 이 실 좀 잡아 당기 셔 가지고 실을 좁혀 준 다음에 바늘을 다시 이렇게 가지고 나오시고 빼뜨기 로 해당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묶어 주는 사실 하나 다 만들어 주시고 이 실은 다 썼으니까 잘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모양이 나왔구요 뒷부분에 꼬리실 들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저기 뭐지 샘이 싣어 뜨시는 분들은 한 번씩 더 묶어서 내 단 풀리지 않도록 묶어 주시면 되구요 일반 실로 뜨신 분들은 이렇게 싹둑싹 또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 코스터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 이 상태에서 코스터로 사용하셔도 되고 뭐 도일리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뒷마무리 깔끔하게 정리가 됐구요 앞부분은 또 이렇게 예쁜 모양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다음 작업 위에서 금사 준비했습니다 자 바늘에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시구요 자 이 실은 바늘에서 빼시면 되겠구요 음 빼뜨기로 이 가운데에 포인트를 주도록 하겠는데요 금사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 상태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 김 튀게 해준 코에 바늘을 앞쪽에서 뒤쪽으로 넣으신 다음에 자 씨를 가지고 앞쪽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많이 나면 안되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옆 코를 이동 하시면서 바늘을 넣어서 실을 뒤에서 앞으로 가지고 나오셔서 자 빼뜨기로 얘는 묶어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다시 옆 코를 이동 하시면서 바늘 실 가지고 나오셔서 빼뜨기로 또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의 반복입니다 네 이렇게 빼뜨기로 끝까지 다 해주셨으면요 잠깐 바늘을 실에서 빼신 다음에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바로 옆 코를 이동 하셔서 뒤에서 앞쪽으로 바늘을 넣으신 다음에 이 빼놓은 실을 다시 바늘에 걸어 주시고 실을 잡아당겨서 완전히 실이 바늘에 걸렸을 때 다시 뒤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신 다음에 자 빼뜨기로 얘는 또 묶어 주시면 되구요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얘는 마무리가 됐구요 실은 자야랑 한 번 더 묶어 주신 다음에 자 실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4 이렇게 해서 앞부분은 완전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앞부분 만드는 작업을 다 하셨으면요 뒷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구요 저는 이렇게 미리 뒷부분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뒷부분 역시 앞부분과 똑같은 방법과 동일한 패턴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뒷부분 만드는 영상은 연결해서 따로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영상을 두 번씩 연결해서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내 뒷부분 만드는 영상은 스킵을 하구요 여러분들은 이 앞부분과 동일한 방법과 내 패턴으로 뒷부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이제 뒷부분은 이렇게 단색으로 만들어졌어 만들었습니다 자 뒷부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얘네 둘을 이렇게 합쳐서 붙여주시는 작업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얘네 둘 붙여주는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한 블루 색상의 실을 준비를 했구요 바늘에 고리와 매듭을 만들어 주겠구요 음 이제 두편물을 가져오셔가지고 음 짧은뜨기로 얘네들을 묶어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여러분들 편한 데서 하시면 되겠구요 저같은 경우는 이 두개의 꽃잎 사이에 여기 짧은뜨기 해준 자리가 있거든요 이 가운데에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구요 자 바늘의 고리와 매듭을 만든 상태에서 자 앞부분에 있는 짧은뜨기의 바늘을 그대로 넣으시고 그리고 뒷부분에 이 편물 뒷부분에 있는 짧은뜨기 그 코에도 바늘을 그대로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와주세요 그리고 이 꼬리실은 뒤로 가져가 주시고 바늘에 이렇게 두 줄이 잡혔을 때 얘네들을 한꺼번에 쭉 빼줌으로 인해서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로 얘네 둘을 묶어주는 작업을 했구요 이제는 짧은뜨기로 계속해서 얘네들을 묶어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는 어디냐면은 우리 여기 한길긴뜨기 한 자리 있죠 그 코 머리에 바늘을 넣어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한길긴뜨기 첫 코 머리에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그대로 앞으로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그리고 옆 코에도 마찬가지로 바늘을 앞에서 뒤에 코에 넣으신 다음에 실을 가져오시고 짧은뜨기 그리고 옆에도 마찬가지로 옆 코에도 바늘을 앞에서 또 뒤 코에 넣으신 다음에 실 가지고 와서 짧은뜨기 옆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같은 방법으로 이 두개의 편물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코들이 서로 빗나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얘네가 울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여기도 마지막 자 이렇게 8개의 각 코에 짧은뜨기로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하는 작업을 다 하셨으면요 또 여기 중간에 이 꽃잎과 꽃잎 사이 중간에 짧은 코 있죠 그 코에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뒷부분으로 같이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로 또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복이니까요 네 쭉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짧은뜨기로 각 꽃잎마다 돌아가면서 얘네들을 묶어주는 작업 다 하셨으면요 빼뜨기로 예 이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짧은 코 있죠 짧은뜨기 시작한 자리 그 코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아이고 실을 가지고 나오셔가지고요 빼뜨기로 이단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여기서 묶어주는 사슬 없이 그냥 실을 자른 다음에 실을 돗바늘을 이용해서 숨겨주셔도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묶어주는 사슬 만든 다음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한번 쏙 빼셔가지고 얘를 한번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또 어느 부분에 가지고 가셔가지고 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살살 보이지 않도록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이 실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일반실 네 만들었고 일반실로 수세미 하나 만들었고요 코스터를 이용해서 만든 수세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터를 사용하셔도 되고 이 금사 없으면 좀 두꺼우니까 냄비 받침 같은 그런 걸로 사용하셔도 되고 도일리로 사용하셔도 되고 네 여러 종류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부분은요 이렇게 나왔고 뒷부분 역시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세미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 겨울철에 또 감기도 조심하셔야 되고 또 눈이 많이 오면 눈길도 조심하셔야 되고 네 조심할 일들이 참 많죠 네 아무튼 조심하셔서 나쁠 거 없으니까 여러 방면으로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메리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